가는 길을 생각하자 이제 나는 포크 하나밖에 없어 저 일단 4개 가지고 있어요 저 3개요 하나 없어? 빅카님 안 만들어왔어 그러게 제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안돼요? 지금? 지금 어떻게 만들어? 재료 없지 지급 지급 저희 지급지 아니었나요? 그딴 거 없어 어 빅카님 시말리아에서는 자기가 사는거야 자기가 살아 남는거야 알겠습니까? 겨울에서 그런 약한 소리래 저기 앞에 엄청난 집이 하나 있네 어디 어디 와 내가 봤던 집 저 집이야 야 저 집이 망한 집이 아니야 저 위에다가 저기 그 무슨 끊어놨지? 공중에 뛰어놨지? 저게 지들 일부러 저렇게 해놓은거야 우리는 이 정도다 자기 권위처럼 보이게 해놓은거야 저게 저 밑에도 집 하나 있네요 집 지워놓고 위에 파괴시켜놓은거야 저게 뛰어두려고 저거를 엘사다 엘사 밑에 밑에 집 있어요? 어 밑에도 집 있다 근데 우리 너무 추워 지금 아버님 얼어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추워 아 밑에 내려가서 걔야돼 빨리 빨리 평지에다야돼 평지에다가 아 춥다 아 빨리 내려가야돼 엄청빨리빨리 점프하면서 점프하면서 그러다 낙사당해요 야 우리 얘네 집 앞에다 불 피게 생겼다 여기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전 저기 보고 있을게요 빨리 펴줘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어 저집에 채굴기 소리나네 어 나 체력달아 어 나와봐 나와봐 올라가 토끼 보이는데 어 됐다 쏠게요 아 잠깐만 열림 총은 안돼요 아 토끼 여기 있다고 광고한 꼴인데 아 아 아 아 지글지글 맛있겠다 아 사람을 익히고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마무리 진짜 위험한 자세에 나 저거 다이아마스에 들고 불 위에 올라갔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나 다이아마이트에 들고 있었구나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냥 있었으면 나았을텐데 어 잘 뜬다 와 추워지겠네요 초손딸이네요 뭐야 입구가 어디야 그렇으면 이 고기를 양보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 고고해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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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 잠깐만 마이크 울렸어 지가 울리는데? 여기 안에 집 있어 집안에 사람 있어 백퍼야 백퍼 내 안에 너 있다 가자 백퍼 안에 사람 있어 안에 사람 있어 다이나마이트 한번 날려볼까요? 잠깐만 우리 망치 들고 철거되나 한번 해보시면 안돼? 네 한번 해볼게요 어 추워 죽겠네 망치 들고 철거되는 데 있나 봐봐 로스트님 어딨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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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되나 안돼 안돼 되는 데가 없어 왼쪽 저 일로 나 따라와봐 어디야? 여기 하나 따로 있는게 있더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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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돌아와봐 왼쪽으로 돌아와봐 아 네 요거 이거도 막혀있어요 아 이것도 막혀있나? 이것도 안에 들어있네요 뭐 게이지가 딱 그 사장이 딱 쳐져있네요 이게 그래? 오케인 소리 들리는데? 누구에요? 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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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막혀있어요 다 막혀있어 이 집은 안되나? 철거 안돼요? 네 철거되는게 없어요 아 까비다 어 잠깐만 어 여기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 부스팅데요 부스팅 근데 이게 우리 러스 오우 아 근데 이게 점프가 안되거든 올라가면 안뛰죠 아 그래요?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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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상륙작전 재료없어요 그거 하기에는 지금 아 안되네 오 잠깐 왜왜왜 추위 추위 아 춥다 아 춥다 지금 이 범위에서 벗어나야되요 집에서 나오세요 나오세요 집 가까이 가면 추워요? 지금 지금 한기가 엄청 들었는데 어 장난 아닌데? 저는 지금 실제로 추워가지고 하하하하 일단 오닥벌을 만들어야겠는데요 옆에 집 한게 더 있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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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큰 집 하나 있고 여기 뒤편 하나 더 있어 뒤편에 맘은 느리게 아 그러네 빈데또 같은 집이 있는데 야 여기 사는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그치 네 여기 추워가지고 어떻게 사냐 진짜 어떻게 살까 와 캠프파이 옆에 있는데도 쓰러지는 속도가 진짜 느리네 올라가는게 직빵인거 같아요 올라가는게 직빵이야 무조건 올라가요 이만큼 떨어지니까 다시 차요 추위가 확 그 올라가서 끝까지 내려가게 해 추위를 뭐지 왜 안 올라가지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 안 올라가신 분은 올라가세요 아니 또 찼어요 불 위에인데도 지금 더워 아니 추워 을림도 저기 올라가시죠 네 을림 좀 올라가게 해드려 응 나무배고 석탄 넣을게요 석탄 넣어야겠다 태우려고요 을림 을림 불태워보려고 아하하하하 죽을뻔해 차라리 올라가는데 석탄을 넣었어 낮이 돼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석탄을 넣으니까 안 차네요, 주희가. 그만큼 열이 높으니까, 와. 밤이라서 너무 빨리 찬다, 주희가. 낮에 갑시다, 낮에. 어쩔 수 없다. 나중에는 자켓 만들어서 와야겠네요. 아, 여기 자켓 없으면 진짜 힘들어. 그러면 나중에 또 사막 지역 한번 갔다 와야겠네요. 사막 지역에서 녹색 왕창 키워야겠네. 그래서 내가 자켓 만들려면 녹색이 필요하니까 녹색이 사막에 나오니까 사막을 먼저 가자 그런 거야. 로스 팀이 잘못했네. 네, 아닙니다. 비카님 한번 헤드샷 맞아보실래요, 옆에서? 로스님, 잠깐 앉아보세요. 런치 게임 1! 나 찐따야. 비카님, 제가 일어나 있었어요. 내가 일어나 있는데 일하면 네가 걸린 거야. 죄송합니다. 벌칙. 아, 이거 다이너마이트 시간지 없나? 그래서 이걸로 돌리면서 한 명씩 어떻게 해. 룬님 들어왔는데. 어, 룬형? 어, 룬님 들어왔네. 어, 스카이프 들어왔네? 어디 뭐 시골 간다 하지 않았어? 그냥 늦잠 잔 건가? 신기해. 늦잠 잔 거라서 오시면 좋겠다. 가만있어봐, 스카이프 초대해야지. 휴대폰 아닐까요? 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여기도 뭔 주임 나온대요. 저 형, 핸드폰 스카이프로 어플 룬.. 아니 어플 스카이프 못 깔아. 늙어서. 우리 아빠도 하는 걸! 우리 아빠 나이가 50인데. 못해 못해. 우리 아빠도 하는데! 저기 지금 집이 하나 더 있네요? 네, 저기 집 하나 있어. 네. 안 들어오시는데? 테마. 야, 근데 정말 다행이다. 어떻게 보면 얘네들 그냥 밖에 나와있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 알면 우리 싸 죽여버릴 거거든. 아, 그러게. 나한테 전화한 거야? 어, 형. 어. 형 어디야? 잠깐만, 나 이거 잠깐. 나 집이야, 지금. 집에 왔어. 시골에서 온 거야? 아니, 이모 집 갔다가 시골 가는데 넘어가기 전에 나 왔어. 아, 시골 안 갔어? 형은 오늘 착해서 망한 거야. 바로 들어와. 아니야, 기다려봐. 잠깐만. 좀 쉬다 와. 우리도 어차피 지금 여기 시말리아 원정에 와가지고 형 데리고 갈 지금 겨를이 없어. 알았어, 일단 좀 더 갈게. 잠깐만. 응응. 신변 정리 좀 하고. 응응. 그래. 형 자살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그래. 말을 해도 신변 정리한다 그래. 무섭게. 아, 이제 밤 다 끝나가네요. 이제 해 뜰 때 됐다. 저기서 해가 뜬다. 오. 어? 왜? 윤리 왜? 저기 방금 불 켜졌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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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그 아까 우리가 봤던 타워. 아, 저거 저거 건드리면 안 돼요? 천상계 건물? 네. 저쪽에 물이 켜졌어. 저거는 물이 켜지면 우리가 문화인사올리를 데려오고 있어. 저기 진짜 무서운 놈들이야, 저기. 저기 불 켜지면 도망을 가야 돼요. 지금 건드릴 게 아니라. 쟤네들은 진짜 지들이 세 보인 척 하려고 위에다가 저거 띄워둔 것 봐. 무슨 우주처럼. 우린 죽여도 큰일 나고 죽어도 큰일 나요. 죽이면 우리가. 이 서버에서 강제 퇴출 당하지 않을까. 나 처음에 저 집 테러 당한 줄 알았어? 경고하시다. 저게 디자인이래. 박나라를 넘었는데 저건? 진짜. 눈지대에 저렇게 살고 다니면 진짜 제일 셀 걸 이 서버에서. 빨리 털렸으면 좋겠다. 빨리 털렸으면 좋겠다. 저거 털면 저 집을 우리가 낼림할 수 있는 거죠? 갑시다 이제 해 뜨는데. 네. 끄세요. 석당 퇴사 하시고요. 응 가자. 무 무. 우리 이제 토끼 잡아야 돼. 어? 토끼. 잠깐만요. 오케이. 저기 돌이 있는데요? 잠깐만. 어? 돌이다. 그럼 우리 화살로 죽여. 왜냐면 총 소리 들리면 우리 겨냥 나가니까 사람들한테. 어? 무슨 소리지? 독 같은데요? 알틱 벨트? 독이네. 어이구. 오케이. 가까이 가져가야 돼요. 야. 여기 있다 좀 광고를 해라. 아이씨. 우린 여깄다. 우리 여깄어요. 살려주세요. 이러다 우리 총 맞는다고. 저희 너무 추워요. 어? 어쩜 주세요 제발. 진짜 춥다. 하아. 이거 해가 떠도 이거. 안 주네. 여기 완전 굽굽지네. 면티 하나 입고 여기 온 것부터가. 우리. 띠 하나 입고 왔어. 그런 전부 다. 진짜. 그냥 긴티 하나 입고 와가지고. 이게 정상이지 솔직히. 그나마 긴티였으니 망정이죠. 간팔이었으네. 아 여기. 길게 있네요. 어어. 여기 여기 한번 갈까. 여기 파밍 존이네. 파밍 존이네. 아 근데 저 방사능 있겠다. 아니요. 방사능 돌이 있을걸요. 그 어. 그때. 루님이 가셨을 때. 아 그래서 파밍 존이. 방사능이 있는 게. 방사능 돌이 있어서 그런 거구나. 네 방사능 돌이 있어. 그거 캐면 돼요 그냥. 그때. 그래서. 그러지 않는가.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 근데 파랑색. 다이나마이트를 뭐 꼭 해야 돼? services where they are, 너 searcher'sschool. 바로. 그냥 곡괭이로도 캘 수 있을텐데. Rasul. 킬 수 있겟죠 근데 앞으로. 한색 폰 수 있지. 곡괭이로 캘 수 있지. 야 그러면 단체로 그냥. 초록색 곡괭이가 있어야 돼. 빨간색 곡괭이면 안돼. bin 브록색 곡괭입니다. 아 그러면 온. 로스님份 밖에isierung. 다이나마이트로 깨는 게 나아요. 차라리 로스님. 네. Mukải 뉴스 поним rocksiyuu. 박고. 일들면 빠지고 박고. 다이너마이터가 나 다이너마이터가 제로도 싸고 집에서 농사만 좀 지으면 되니까 형 우리 총 개많아 나 장롱에 있는 깔깔이 꺼내보는데 호주원에서 5만원짜리 나왔어 와 조졌다 와 대박이네 1년 묵은 5만원짜리 개이득 진짜 개이득이다 나도 어저께 사실 5만원 벌었어 나 어저께 아빠 대립운전 해줬어 나 어저께 서울 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에 못와서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근처에 아빠 술맞아가지고 아빠 내가 대립운전 할게 해가지고 어 미얼마 개이득이 버셨네 어 개많이 벌었어 구토 옆에 그 5만원짜리 떨어진거 조진적 있는데 진짜 아 조졌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타이어가 어디서 타이어야? 아 퍼르터월드가 안되던데 이거 다시 지웠다 깔아야될거 같은데 왜 안돼요? 금방 깔이잖아요 그거 한 몇 내가 살다 살다 또 저런 몇명은 내가 또 처음든네 내가 지금 가죽 몇개 모았어요 제이? 가죽이요? 저 한개 나 이거 패치중줄 알았더니 남아 안되는거였구나 저 가죽 23개요 와 야 근데 여기 야 히말리아 토끼 속도가 이거 치타인데 완전? 이거 토끼 맞아? 개빨라 다리 길이가 왜 이래? 얘네들 야 토끼가 무슨 닭다리야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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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TPA 된다며 TPA 거기 지금 아 맞다 TPA 아 근데 명령어가 없는 명령어래요 자꾸 베이크 오줬어요 어드민이 베이크 줬어요 어드민이 베이크 줬어요 어드민이 아 그래? 희망 고문 위에 또 개구리요 저거 건드리지 말죠 건드려야지 왜요? 저 뭐 나오는 것도 없는데 왜 건드려요 총에 화살이 몇발인데 일단 죽여야지 와 저 속도가 와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런걸 맞춰야지 형이 해 여기와서 누가 하.. 야 니들 얼어 죽겠다 그래 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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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좀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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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나이스 야 뒤치기 조졌구요 인정 로스님 빨리 불 좀 피세요 너무 추워요 어 독독독독 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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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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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해야 된 데가 없어 토끼가 죽으러 오는데 어? 설치 된 데가 없는데 빨리 여기로 나아 나 피다는데 도로 도로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다 나오고 오 맞췄어 아 설치 된 데가 없어요 진짜 여기 여기서 해봐 여기에 어디 어디 이쪽에서 해봐 파밍적 파밍적 어 파밍적 근처라서 그래 야 아 됐다 파밍적이네 빨리 빨리 나 죽어 나 죽어 잘 가요 마모님 고기 드릴게요 아이고 어우 나 지금 체력이 넘었네 석탄 넣어드릴게요 아니 한 번 누웠다 일어나실래요 템바가 드릴게요 아냐아냐 괜찮아 아 우리 집에 앞문 열어놓고 나갔어 네? 마지막에 나오신 분 누구에요 어 누구야 자수에서 광명 찾읍시다 우리 누구지? 누가 덕분을 열어 누구 나왔어 자수에 진짜 제일 먼저 나왔어요 저는 어 말로 할 때 자수에 어 제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하하하하 부졌다 자수 왔음 전 자수를 한게 아닙니다 어 나 배고파서 피 다네 배고파 아 이거 어떻게 이거 무조건 내꺼야 예 드세요 어 어 나 죽어 나 죽어어어 사이드 밧발 있어야 했는데 아 미칫 말씀하시지 으하하하 아 미칫 구하러 갈게 지금 자 여러분결합시다 아니아니 거기있어 거기있있고 아니 저희도 지금 난리 났어요 여기 아 그래? 오늘 방송 끝 아 미치겠다 나 키로 갑시다 진짜요? 한 번 트롤은 영원한 트롤이야 아니 그 템 들고 오고 템은 신겼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뭐가 있어야 되더라? 가만있어봐 지금 그건 갖고 와야 돼 적어도 흰색 가죽 있잖아 다섯 갠 갖고 와야 되거든 흰색 가죽 몇 개 있어요 을님? 지금 두 개 있어요 피카님은? 저요? 흰색 가죽이 없는데요? 없어요? 그럼 세 개밖에 안되네 두 개 더 잡아야 되네 그 아니 열 마리 잡아야 돼 두 개 만들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우리집에 멜론 씨앗이 하나도 없어 어 저기 그거 있다 광석있는데요 광석 광석 있네 저거 빨간광석 같은데요 내가 캡신 키면 되죠 어 잠깐 그 전에 광석 나왔나 한번 봐야겠다 다 맞다 내가 방금 키왔어 다 내가 다 수거해왔어 아 그랬어? 뭐 나왔어? 파란색 몇 개 빨간색 몇 개 나왔던데 어 게이득 석탄에 돌 나왔던가 어 게이득 채굴기 너무 좋더라 응 채굴기에서 템이 다 나오니까 어디 갈 이유가 없네 계곡 어디로 어 네 다음 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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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크림? 선크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어 선크림 어 내가 캤는데 방금? 아 아니 이거 방송에서 보여드린다고 내가 일부러 다 끝까지 보라고 했는데 캡이 어떻게 해 빨리 말했어야지 홈런입니다 홈런이에요 누가 알로에를 심어놨더라고 홈런입니다 홈런 하나 더? 어 아 미친 이거 심은 거 아니었어 이거? 이거 설마 오렌지 심은 거야 형? 다 오렌지지 씨앗 두 개 남았으니까 주졌다 씨앗 두 개 남은 거 거기서 빌어야겠네 와 씨앗이 하나도 안 나오네 거기서 아 알로에는 원래 씨앗이 안 나오네 그거 덜 익었을 때 캔 게 아닐까? 다 익었는데 완전 컸는데 그니까 엄청 컸는데 네 그냥 룬님 손이 거의 흙수저 손? 아 룬야 밖에 나가서 내가 쏘는 것들 저기 뭐야 그 동물 사냥 해올래? 하하하하 그거 쏜 하하하하 동물이 어디 있어 밖에 밖에 내가 그 동물 많은데 내가 샷발이 좀 대여 하하하 어? 잠깐만 와 빨간색 거 왜 이렇게 많아? 제가 다 깨웠어요 세 명에 죽인다 그치 라이프 좀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이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면은 색깔 있는 돌이 진립니다 드래그 몰 같은 존재 철이 철을 제가 거의 아꼈어요 그 원전 갔다 온다고 계속 모든 자원을 다 캘 수 있기 때문에 철은 어차피 지금 금방에서 계속 캘 수 있으니까 이거 개맞네 그럼 뭐 제가 밥 먹고 나서 다시 오면은 사막 가서 다 캐올게 하하하하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사막에 가자 오늘 네 사막 한번 갑시다 그럼 오늘 사막 한번 가면 되지 이 멤버로 못 가? 잠깐만 있어봐 차돌 차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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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들어요 어디 어디 야 차 오면 큰일난다 거기서 아 저 아까 그 차네 아까 새벽에 저 죽인 놈은 저 차에요 저 차 일단 빼요 일단 저 싸우지마요 싸우지마요 저 새끼 오토 두리고 있어요 둘이 타고 있어요 저거 이쪽으로 오나요? 조심해라 아 정말 빨리 위협사격 하긴 했는데 가네 안오네 일단 빨리 빼야겠네 위협사격 했어? 네 땄어요 좀 그래그래 위협사격을 개많이 해버려 차라리 어 아 오케이 열어준고 추워죽겠다 아 위험해요? 어떻게 밥을 가드릴까요? 3분에 지금 배고픔 10분 남았어요 그럼 캐사 옆에 가야겠네 아 좀 언덕 넘고 언덕 넘고 아 이거 거기 이따 오는 분들한테 부탁해서 주우라 할거고 어차피 저기서 오니까 근데 지금 가죽이 저기서 오는구나 아 가죽은 말이랑 못했네 한 장이 모자라죠 진짜? 네 그러면 오지마 그거까진 캐와 여기 그냥 집집고 살까요? 아니 거기 하나라도 갖고 와야 돼 그래도 어